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친구들 안녕! 오늘 밍밍이랑 함께할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!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아멘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겁내지 마라 예수님께서 친구들을 지켜주실 거야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